이거 한번 써볼래요? 귀여워! 나훈이는 뭐예요? 조개집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은 후 선생님이에요? 사워요? 나훈이는 뭐 좋아해요? 우리 고기? 우리 고기를 좋아해요? 진짜? 근데 나훈이는 유치원에 남자친구 있어요? 띠성희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아 누군데? 삼촌 궁금해! 아 누군데? 삼촌 궁금해 누구예요? 알려줘달라고 아 알려줘 친구 삼촌 어? 귀여워 이거 봐봐 어? 봐볼게 여기다가 물도 나와야지 같이 가 같이 가 선생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선생님 손 잡아주세요 위험해요 고객님 가자 나훈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훈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그냥 여기 안에다 오牠 옷가지 오? 여기다 볶을거야? 재밌어? 물이 뿌려지네 죽지 고마워 어우 착해 잘했어. 어우, 자켓. 털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털어줘야지. 자, 잠깐만! 여러분 주목! 윤발! 오늘 삼매매에게 협동심을 알려줄 거예요. 야, 삼매매! 와, 협동심! 자, 유치원 친구들 중에 넘어진 거 본 사람. 한 명 봤는데. 어, 봤어요? 한 명 봤어요? 어,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협동심을 기를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목! 자, 봐봐요. 자, 주원이가 다쳤어요. 우와, 다쳤어. 자, 어떻게. 제가 이거를 안 끌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탔으니까 한 번 끌어주세요. 자, 혼자 당기면 안 되죠? 혼자 뚫어. 자, 둘이서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셋이서 안 돼, 넷이서. 다쳤어. 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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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 됐다, 된다, 된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합쳐서 누구든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쉽죠? 같이 하면 이 천과 함께 하면 꿀 수 있다. 쉽죠? 낙엽 나온 희성. 셋이 하니까 할 수 있죠? 네. 와우. 그러면 우리 힘을 합쳐야 돼요, 안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맞아요. 어우, 박수. 너무 똑똑하다. 자, 여러분. 이성대훈이 넘어졌어. 아야, 다쳤어. 아야. 라온도 같이 해야 돼, 라온도 같이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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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아아아악! 기가 와ㅏㅏㅏ! 가자! 가자아아아! Big Sup Mans Work go